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무엇이나 뭐든지 과하지 않게 또 모자라지 않게 항상 적당한 수준으로 중용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 질문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올바른 처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지 늘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근태 작가님의 고수의 처신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 또 인생을 대하는 처신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인간관계에 대한 처신법, 그 중에서도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오디오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인연이 다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도 가져야 할 테고요. 또 그만큼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대인관계, 인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전체적인 처신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도 삶을 대할 때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 변화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사는 곳, 먹는 것, 수면 시간, 하는 일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아무나 만나는 것인데요.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인연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낭비도 그러한 낭비가 없습니다. 나는 가능한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면서 형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광팬을 자처하는 사람 이유 없이 자꾸 만나자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해프게 인연 맺는 것을 조심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란 글자 그대로 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인 것입니다. 인연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지나가게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존중이란? 한 번은 오바마가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옆에서 보초를 사고 있는 병사가 격례를 합니다. 깊은 생각에 빠진 오바마는 병사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헬리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사와 악수를 나누면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한 사람은 졸병,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졸병의 격례를 받지 않은 건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오바마는 그 사소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란 이런 것입니다. 최고의 인격, 인품,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바마는 병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악수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보여준 것이죠.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원 존중 메리케이 애쉬는 대통령 주재 백악관 리셉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케이는 이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독립 뷰티 컨설턴트들과의 약속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리셉션 초청 당시 메리케이 회장은 사업차 워싱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스에 있는 신입사원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항상 직원들을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장을 도운 노력이 그녀를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귀인이 되어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지금의 부하직원이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베프는 작은 덕이 나중에 백배, 천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의 무심함이 엄청난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앨비스 프레슬리에게 매니저 톰 파커가 없었다면 그는 로큰롤의 황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도 그랬습니다. 자기 신문에 그에 대한 글을 실어서 미국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윌리엄 허스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의 나는 혼자임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귀인들 덕분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혼자임으로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맥을 맺는 데 핵심은 먼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귀인을 만나는 첫 걸음도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재발견 새로운 인맥을 쌓으려고 많은 비움과 시간을 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을 안다는 것과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사람 만나는 자체를 정말로 즐겨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베풀까 생각하는 것이 신상에 유리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인맥을 잘 다듬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인맥을 쌓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기존 인맥을 소홀히 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재발견하는 일입니다. 귀인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먼 곳을 보느라 가까운 곳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없앨수록 좋은 네 가지 상처의 근원은 애고입니다. 상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고가 강할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공자는 어렵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공자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바로 네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가 그것입니다. 제멋대로 억측하는 의가 없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려는 태도 필이 없고 완고함과 아집이 없었습니다.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는 건 열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자연스레 이를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자신의 좁은 틀에 다른 사람과 세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에서 생기는 건 아닐까요? 물 흐르듯 살아라 물 흐르듯 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에너지 흐름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저절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맘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 세상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내 주장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가능한 들으려고 하는 것 내 확신을 늘 의심하고 상대를 믿어주는 것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잔소리 대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식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 건건히 지적하는 대신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웬만하면 예스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생긴대로 살아라 자연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채 없는 것을 잊는 채 추한 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굳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없는 향기를 풍기지 않으며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지도 않습니다. 자연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가요? 자, 최선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럼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대신에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남자는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사귀면 됩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인류가 되겠다면서 삼류랑 놀게 되죠. 고수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일 중 견두입니다. 바로 대낮에 북두칠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대낮에는 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은 존재하는데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 이라고요. 혹시 나는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처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자는 것이 나의 철학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극한 직업은 육아입니다.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건 죽음인데요.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돋박 육아라는 말이 생겼는데 기막히게 만든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은 아이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잘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가 잘 놀 때 아이를 예뻐한다는 건 아이를 잘 보는 게 아닙니다. 별다린 가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잘 본다는 건 육아에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똥을 싸거나 징징거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아이를 혼자 데리고 나가서 몇 시간 놀아주는 것 아이를 목욕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잠시라도 쉽게 해주는 것이 아이를 잘 보는 것입니다. 처신의 핵심은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은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잔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처신을 잘한다는 건 무언가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먼저 인사하라 아침 출근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나요? 서로 반갑게 눈을 보며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나요? 아니면 만나도 못 본 채 스마트폰이나 보지는 않나요? 서로를 소 닥쳐다 보듯 보지는 않나요?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떤가요? 활기가 넘치나요? 아니면 적막 강산인가요?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위아래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밝은 목소리로 하면 그 뿐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회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인사는 회사의 사기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인사는 기분 예절입니다. 존경과 사랑, 우정을 표시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인사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인사는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인사는 동지의식을 느끼게 하는 촉매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불친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자신은 웬만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인사만 잘해도 팔자가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인사를 해? 나는 인사를 받는 쪽이지. 상대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도 눈인사도 나누지 않고 피하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죠. 그럴 때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악착같이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인사는 그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마음이 담긴 인사를 시작하면 곧바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그 마음이 확산되어 모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벽깁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우선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마치 촛불에 불을 당기는 것과 같아서 인사를 건네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 촛불이 켜진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감이 흐르게 됩니다. 작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딪히게 하는 부시돌과 같은 것인데도 나는 왜 사람들이 인사에 인색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설가 최인호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후 나도 가능한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빠릿빠릿한 사람이 되어라. 택시기사 중에는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알아들은 것인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싹싹하고 시원시원하게 답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느립니다. 대답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죠. 뭘 하나 시켜도 꿈을 거리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릿빠릿 합니다.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피드백이 빠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느리고 꾸물거립니다. 불러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꾸물거리는 것과 신중함은 다릅니다. 그건 게으름이고 잘못 뺀 습관 일뿐이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빠릿빠릿한가요? 느려 터졌나요? 사람을 기다리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나요? 지혜의 정의 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밖에서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빨리 갈 때는 보이지 않고 천천히 갈 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환한 데서는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젊어서는 보이지 않고 나이가 들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서 있으면 보이지 않고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대충 봐서는 보이지 않고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못 보지만 남들은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닐까요? 알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신세를 졌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능한 숨겨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곤란합니다. 도움받은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 의아해 할 수 있고 도움을 준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곤혹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처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선선한 사람이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안테나에 뭐가 걸리면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죠. 이런 것에 자부심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외식을 하더라도 조미료를 많이 썼다. 생선회가 신선하지 않다. 난 텍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조명이 너무 밝다. 직원이 불친절하다. 하며 티집을 잡고 집들이 하는 집에서 조차 음식 평론가 처럼 짜니 신이 덜 익었느니 하면서 음식 타박 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참 신경이 쓰입니다. 식당 선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진 건 싫다니까 중식은 안 되고 날 것도 안 되니까 일 식도 사절 이고 차 떼고 포떼면 남는 건 한식 뿐입니다. 시끄러운 것도 싫고 양이 많아도 안 되고 양이 적어도 안 되고 비싸도 안 되고 저렴해도 안 된다고 하니 정말로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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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용어로 진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가만히 있어라. 경주 최씨 가훈 중에서 유견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처 초연 대인 애연 무사 증연 유사 감연 득이 다면 시리 태연이 그것인데요. 혼자 있을 때 초연하고 사람은 애정으로 대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일이 생겼을 때는 용감하게 뜻을 얻었을 때에는 담담하게 시리에 빠졌을 때에는 태연하게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무사 증연과 득이 다면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 제외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속을 만들고 어디든 가려 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 보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할 일이 제법 많습니다.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합니다. 그러면 가슴 깊이 충만함이 올라옵니다. 득이 다면도 어렵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평상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떠벌리고 잘난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기억하면 좋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 중에서 하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인생을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